안녕 제가 집에 있을 테니까 이 중에 하나만 넣고 나머지는 아무나 한 분이 숨기면 되겠습니다 4개를 숨기면 되겠습니다 아무나 하나만 넣고 아시겠죠? 네 갑니다 네 좋네 네 어떻게든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누셨죠? 이 분은 게임에 소질이 없습니다 보이시는 것 중에 제일 단순한 별 별 별 별 별 네 네 어떻게났지? 아니 제가 봤을 때 두 분은 너무 빨리 죽습니다 다시 이 분이 넣어보겠습니다 오늘 살아나간 습도는 아무도 없겠습니더 됐나요? 아니요 됐어요 이 분은 조금 어렵습니다 본인됐거든요 룰개 오늘 모두를 죽여버리러 왔습니다 여기 있다 게임은 한 번이라도 이기면 배까지 멍시를 했으나 게임은 하도 못 이기니 다음 게임이 너무 어려워 게임이 이게 생각이 없는 분 두 분이 되어있습니다 이걸로 이걸 야 어? 아직 여기 여기 드디어 연습이에요 연습할 땐 잘 맞춥니다 이제 못 맞추니까 대비해서 어? 밖에 어? 아이고야 부서졌네 이게 다 다시 그치 신호를 주면은 제발 맞추기 바라면서 마지막에 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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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빛이 이상한데 마저 수고해서 방희야 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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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못 맞을 것 같아요 오늘 분위기가 하나 주머니 하나 손 하나 주머니 힛 힛 힛 힛 힛 천천히 해 주겠습니다 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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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를 눌린게 저 모양입니다 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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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못맞춘다고 했지요? 그냥 하도 못맞추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보는거 맞나요? 네 이거 안됩니다 의심이 많아 특별히 이거 알려주겠습니다 이거 그냥 됩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하세요 제가 웬만한 영상이 다 나오는거에요 어쨌든 너무 못맞추니까 이제 그냥 마술을 보여주겠습니다 복잡한 마술이 좋나요? 단단한 마술이 좋나요? 단단한.. 단단한건 적겠습니다 간단한건 여기 있습니다 2가 좋나요? 8이 좋나요? 8이요 8! 오늘 2로 세팅을 해봤는데 2를 내려놓고 신어드리는 8이 내상이었습니다 아니 신기한가요? 생각보다 신기한가요? 이번엔 이런 2! 2를 이렇게 흔들어주면 내장의 카드는 짜자잔 2! 아무리 신기해도 박수를 치지 않게 그냥 이렇게 된것도 복잡한것도 해주겠습니다 어차피 이분들과 게임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못맞춥니다 아무데서나 멈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멈춰봐요 지나갈 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멈춰봐요 각각 카메라에 잘 비춥니다 나한테 보이네요 아니요 이걸로 이렇게 넣고 손을 내어지않고 나 잘해놨 오늘 게임에서 치는 이유가 힘이야 지나갔는데 멈추어 한번 해 진짜 멈추어? 아야야 멈추어 요정도 치면은 기분 나빠져 게임 안할만한거 한데 아직도 안자인데 돈받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야 또 박수도 안치고 그러면은 요거 말고 마지막 마지막 하나만 더 해드리겠습니다 요걸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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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세우고 싶은 말 아무거나 하나만 써주세요 고작 끈기 고작 끈기 지나가는데 아무거나 이 분이 지나가는데 아무거나 콕 찍어주시겠습니까 콕 찍어요 아무거나 요거 넣고 넣고 신호만 주면 카드가 내려갑니다 다시 요거를 이렇게 올려놓고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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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 주면 또다시 올라옵니다 안녕 안녕 오징어 다시 요 카드를 이렇게 내려놓고 올라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됐다면 다시 처음부터 가겠습니다 요 카드 요 카드 하나 둘 셋 이용력의 문제가 다시 구 다이아몬드 손 펴시구요 친구분들 손 네 일단 덮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드를 보시게 되면은 옛날 다른 행사같은 건데 어쨌든 쏙 오징어 오징어의 마지막 마술 하얏! 이상 고리부연과 광대한거지 공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봐주신 고맙습니다. 어떻게든 노력하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